네 여보세요 박형민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쿠팡 온라인에서 고객님이 구입하신 560만원 상품의 구매 내역이 맞는지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본인이 구입하신 게 맞으시면 확인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취소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취소! 응성이 확인되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으면 확인 아니시면 취소라고 말씀해주세요 고객님께서 확인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으십니까? 560만원 상품의 구매 내역에 관해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 내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력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입력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여보세요? 입력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아 이거 어떤가요? 입력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아 뭐야 8... 아 520만원 어디서나... 8 1 맞으시면 1번 다시 들으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다시 듣기입니다 아니 맞다고 했잖아! 왜 그래요? 본인 아이를 위해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민 고객님이 맞으시면 확인 아니시면 취소라고 말씀해주세요 확인 박형민 고객님이 맞으시면 확인 아니시면 취소라고 말씀해주세요 확인 박형민 고객님이 맞으시면 확인 확인되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하고 싶으시다면 0 번을 눌러주세요 0 현재 대기량이 많아 모든 상담원들이 상담 중에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담대기 예상시간은 3분입니다 모든 상담원들이 상담중에 있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시려면 1번 계속 대기하시려면 0번을 눌러주세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대기했다가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력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시 입력해주세요 박형민 고객님이 맞으시면 확인 아니시면 취소라고 말씀해주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하고 싶으시다면 0 번을 눌러주세요 상담원과 연결중입니다 현재 대기량이 많아 모든 상담원들이 상담 중에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담대기시간은 30분입니다 모든 상담원들이 상담중에 있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기하시는 동안 구매하신 상품을 확인하시려면 1번 아니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 목록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한국금거래소 비상금 한리정품 헬멧 한리갈리 토트넘 손흥민 한정판 유니폼 메디폼 맞으시면 확인 아니시면 취소라고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취소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취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쿠팡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구매물품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AI가 미쳐가지고 제가 아닌데 구매 안했는데 아 저희 내역에는 잘못대로 구매했다고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내역에는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한국금거래소 비상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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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목록 확인해드릴게요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저 그거 구매 안했어요 아 저희에게는 지금 이게 구매를 결제까지 끝나신 걸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근데 이게 한 번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차 전화드린 거거든요 누구세요 목록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한국금거래소 비상금 여보세요 아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 용품도 사셨고 손흥민 한정판 유니폼 요것도 사셨는데 DVD를 추가로 결제를 또 하셨어요 이게 DVD가 니모를 찾아서 패러디 니퉁을 찾아서 를 구매를 해주셨어요 누구야? 박형님 고객님 결제하신 거 맞으실까요? 몰카네 누구냐 박형님 고객님 이지훈 형민아 형민아 뭐야 내가 누구게 아 이게 태장군이야? 아 뭐야 혼자 센스였네 아 장난이니 다 아 이거 장난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너 진짜 단순하다 아니 단순한 게 아니라 번호도 이거 뭐야 어디 어디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지인 아른이 형 회사 전화 계속 전화 받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580만 원이 없는데 근데 니가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봤거든 아니 아까 뭐 손흥민 유니폼 메디폼? 그냥 말장난으로 장난 한번 쳐본 건데 너 진짜 단순하다 아 야 이거 AI 어땠어 야 이거 AI 어땠어 이거는 AI 어땠어 어 그러니까 그런 장난친지 봤어 야 이러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니? 아 진짜 너 장난칠게 아 뭐 하자는 거야 아 어쨌든 이거는 가짜야 너 결제한 적 없어 난 결제 안 하지 와이프도 혼나지 맞아? 확실해? 아 없지 나는 알았어 조만간 보자고 하나 여로 수많은 리뷰와 댓글들로 이미 검증이 된 알레네 스팀 모델 80수 언더웨어 천연 소재로 무자극 변하는 신축성과 통풍성 거기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욜코 구독자분들을 위한 연말 초초초초초초 노마진 대박 특가 대장 38,800원짜리를 같은 가격인데 2배 무려 8장을 드리는데 똑같은 가격 38,8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별 서비스로 랜덤 빤스 한 장을 더 드리고 거기에 세탁망 한 개 여행용 파우치 한 개 무료 배송까지 천세트 한정 특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첫 시작 모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